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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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 씨..발.. 진짜.. 저 새끼 뭐야 진짜로.. 일단 나가기 전에 키댄스 3번 대신.. 경찰 댄스가 뭐지? 아.. 그거..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왜 왔어요? 오케이 가겠습니다 어.. 잠깐 의체인 좀 저도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나갈게요 여러분들 저.. 바로 모바일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.. 정말 똥 남았네.. 남도가서 혼수를 때릴까? 응 어때요? 아.. 14시간 4분 35초 남았어? 흠흠.. 근데.. 형들의 넓은 아량으로.. 예.. 수고하세요 예.. 야.. 여기 BJ들 있는 거 같은데? 잠깐만.. BJ 개 많은데요? 자 이따 들어가자 얘들아 오.. 윤규.. KC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? 내가 그냥 술 한잔 먹으러 왔지 이제 여기 20명 이상 있다는 얘기 듣고 온 거 아니고? 아 그건 아니야 몰랐어 진짜 그냥 딱 24시간 해야 되는데 시발 이제 더 이상 버틸 게 없으니까 남도는 술 한잔 하라고 시각대로 먹었지 뭐 시발 뭐.. 맞습니다 아.. 요즘 너 맨날 뭐 한 2만명 찍고 그러던데? 아 아니야 그래서 얘랑 좀 어려워 얘가 이제 아 그래서 거리 두겠다? 그러면 그건 아니고 혹시 오늘부터 높임말 써줄 수 있어? 뭐라고? K형 너도 봉주야 돼 형이라 그래 항상 그렇게 해왔어 아.. 에이 뭔 소리야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형 아 영민아 그쵸 K형 그쵸 K형 막내 이 씨발 사이다 하나 들고 와봐라 개시기야 어 하여튼 인호 여기서 뭐 오늘 혼술 할 거 같은데 시청자 분들이랑 약간 진실된 대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낄낄빠빠 해야죠 안녕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근데 진짜 여자 게스트 없나요? 설마요 인호가 이 유명한 남도포차를 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술을 먹는다고요? 와 형님 나가면 아이구야 확실히 다들 BJ인게 뭐 이게 방송 켜는게 신경 쓰이시죠 그게 죄송해요 신경 안 쓰는데 아 그래요? 괜히 괜히 신경 쓰여 난 좀 아주 좀 그렇네 아니 그럴 걸 알면 오지 말지 신경 쓰이라고 일부러 온 거 아니야? 그것도 왔죠 어 근데 근데 인호야 이거 너무 코스프레 아니냐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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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있어요 형님 저 안주를 많이 안 먹어서 아 그래? 아 여러분들 인호 원래 방송 끄고 오면 이러면 안 먹습니다 우리 도련님 아니 아니에요 형님 방방마자고 어 내가 안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네 실수 내가 먹는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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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이런 깡단이 있어야죠 앞으로 또 그런 실수하면 형 알잖아 예전에 선생님들이 제작한 실수하면 자기가 맞잖아 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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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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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왜냐면은 내가 왜 갈려고 하냐면은 여기서 더 있으면 내가 취할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아 이정도면은 내가 계산해야겠다 애기 계산했어 아 나 형 그니까 나 최군형 자리 계산 좀 해줘 최군고? 모른척하고 가면 안되겠니? 아 얼마길래 그래 이모 여기 보이잖아 이리야 예? 안 된다 이리와 아 이모 그게 아니라 라이타빌리롱이야 그래 라이타라이타라이타 라이타였어 이모아 저는 형들 라이타빌리롱이죠 예 계산을 하려고 온게 예 아니죠 예 예 예 자 여거 가 보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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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봐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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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